나무기의 여러분들 자금제국 폭로 후에 후폭풍이 좀 세네요.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나무기 김만배가 김용민주용건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과 의형제를 맺으면서 이재명 측이 지분을 갖기로 했다. 이게 의형제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경제공동체가 된 거 아닙니까. 경제공동체가. 나무건 김만배가 37.4%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고 반발하는 나무 변호사에게 너는 25%나 가지지 않냐. 그러니 25%에 만족해라. 나는 12.5%밖에 안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하지 않습니까. 소위 이재명 저수지. 지분 구조가 아주 중요하죠. 어떻든 간에 여기 보시게 되면 나무건 이재명 시장 재선 당시에 4억 원을 전달했고 그 전후에 1억에서 2억 정도를 추가로 제공했다. 돈을 여러분들 한번 소개했던 그런 그림입니다마는 돈을 만든 사람은 나무기고 또 이 돈을 여러분들 만들어서 이때는 정민영 변호사가 끼이지 않았겠네요. 나무기기 본인이 현찰을 수십억 가질 수가 없으니까 업자들인 분양 대형업사 대표에게 22억 5천만 원을 조달하고 또 토목업자인 나무시에게 22억 원을 조달해 가지고 나무지 액수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김만배에게 전달했고 김만배가 유동규를 통해 가지고 1억 원을 김용에게 전달하고 5천만 원을 정진상에게 전달했다. 일부죠. 자금 전달함. 이게 아주 상시하게 지금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진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제까지 김용 씨가 입을 다물지 정진상 씨가 입을 다물지 그리고 가장 많은 비밀을 알고 있는 김만배 씨가 입을 다물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의 초미에 관심거리죠. 남욱 변호사가 2014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선선거비용 명목으로 최소 4억 원을 건넸다고 정언했다. 그동안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이재명 대표의 재선 비용을 건넸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적은 있었지만 이 같은 내용을 법정에서 직접 당사자가 정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부는 거죠. 그런데 이걸 검찰이 소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로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업자들은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또 돈을 전달할 때 다 정빙 서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종의 계약수도 있을 것이고 또 돈을 만든 돈을 준 사람들은 다 남기죠. 돈을 받은 사람들은 잊어버리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도 돈을 만들어 전달하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남욱 씨는 구체적으로 김만배 씨가 2014년 5월 이재명 대표와 선거운동을 같이 하던 강한구 당시 성남시 의원을 만나 4천만 원을 전달했고 이게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다 제가 볼 때는 다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선거법 위반일 것 같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최윤길 지금 구속상태를 겁니다.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기도 6천만 원을 전달했고 또 자신이 유동규 씨에게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씨에게 1억 원을 직접 전달했고 1억 8천만 원 가령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특정 종교단체 관계자에게 김만배 씨가 교부했다. 유동규 씨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퇴사해서 이재명 대표 선거운동을 돕고 있었다. 유동규 씨도 뭐 할 만큼 했네요. 2014년이나 이때부터 이제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섰으니까 남욱 변호사는 자신이 유동규 씨에게 준 돈 일부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전달됐고 다른 일부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2020년 이후에 유동규 씨와 대장동 사업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과거에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 이런 말을 이제 아마 유동규 씨가 그땅시만 하더라도 관계가 좋았을 테니까 유동규 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털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욱 씨는 또 2014년 10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A씨로부터 20억 원을 추가로 전달받아서 이를 모두 김만배 씨에게 건넸다고 한다. 이 중 5억 원은 김용 씨가 전세자금으로 썼고 나머지 일부는 사업자금으로 썼고 일부는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에 주는 거라고 들었다. 실제 돈이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에 전달된지는 확인된 바가 없다. 공돈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냥 버튼만 누르면 돈이 척척 들어오니까 좋았던 시절이었죠. 그러나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은 다 덮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봤겠지만 악인의 말로라는 것은 이렇게 다 밝혀지는 거죠. 이걸 뭐 본인들이 시작했던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의 선거 조작에 성공했으면 다 덮어졌겠죠. 그리고 그들의 좋은 시절은 20년 30년 50년 이렇게 계속될 수 있었겠죠. 230만 표 가까운 그런 사전 투표를 조작하고서도 불과 24만 7천 77평가 뭐 이런 표차로 0.73%자로 애석하게 이재명 후보가 떨어짐으로써 이렇게 낙선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다 밝혀지는 겁니다. 아무튼 각자가 행한 일에 걸맞는 그런 죄값을 치르게 되고 또 마지막에 최종적인 그분 그분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져 가지고 그 죄값을 치르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